마지막 곡이구요, 또 직각 가겠습니다. 지금까지 일렉스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있는 장면의 말도 지각이니까 또 지각, 또 지각, 또 지각 전화드린 센성인지 손가락이 풀어져는지 아직도 널 기다린다 올까만 내바라올게 차가쌓긴 건지 아니면 살짝 안찾는지 아니면 미쳤던 건지 아니면 왜 멈쩓는지 미쳤던 건지 차가쌓긴 건지 아니면 점점 안찾는지 아니면 미쳤던 건지 아니면 왜 미쳤던 건지 아니면 왜 미쳤던 건지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같이 만나 하실 때였습니다 무렵에 안기만이 많이 들어가요 아니면 다같이 꼭 같이 해주세요 저희는 윌력스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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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넌 따뜻한 건지 아니 넌 왜 무조는지 말해 잘게 잘 먹힌 건지 아니 넌 천천히 멈췄는지 니가 너무 잘 건지 아니 넌 왜 무조는지 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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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여기까지